안녕하세요. 북클럽입니다. 웨인 다이어 신작, 의도의 힘 준비했습니다. 의도를 현실로 만들어라. 2장을 마무리하며 항상 스스로를 존중하기 위해 의도를 키우는 10가지 방법을 제시하겠다. 1단계. 깨어있는 동안 거울로 자신의 눈을 바라보면서 나는 나를 사랑한다 라고 가능하나 많이 말하라. 나는 나를 사랑한다. 이 마법의 세 단어는 당신이 자존감을 유지하게 해준다. 처음에는 이 말을 하기 어려울 것이다. 당신이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겪은 환경과 자아가 당신을 붙잡고자 하는 경멸 때문이다. 나를 사랑한다는 말이 다른 사람보다 우월해지고 싶은 자아의 욕구 표출이라고 느낄 수도 있다. 그러나 이것은 결코 자아의 말이 아니다. 자아의 마음을 초월하여 자신에 대한 사랑은 물론 신의 정신과도 연결되어 있음을 단언하라. 이것이 당신을 타인보다 우월하게 만들지는 않지만 당신을 타인과 동등해지게 하고 당신이 신의 한 부부님을 축하하게 한다. 당신의 자존감을 위해 확실하게 말하라. 여기에 당신의 존재를 의도한 힘을 존중하기 위해 이 말을 하라. 이 화건은 당신이 군원에 계속 연결하여 의도의 힘을 되찾을 방법이다. 나는 나를 사랑한다. 쑥스러워하지 말고 말하라. 자랑스럽게 말하며 사랑과 자존감의 화신이 되라. 2단계 다음 문장을 적어 반복해서 말하라. 나는 창조된 그대로 완전하고 온전하고 완전하다. 나는 창조된 그대로 온전하고 완전하다. 어디에 가든 이 생각을 해라. 이 문장을 적어서 주머니에 넣고 자가용 안, 냉장고, 침대 옆에 붙여놓은 에너지와 자존감의 원천으로 삼아라. 이 문장을 갖고 다니며 당신이 있는 공간에 두기만 해도 에너지가 곧장 당신에게로 흘러올 것이다. 자존감은 당신이 유래된 군원을 존중하는 마음과 타인이 어떻게 생각하든 그 군원에 다시 연결되겠다는 결정에서 나온다. 처음에는 당신이 항상 의지할 수 있는 하나의 근원 즉, 당신을 정의하는 신성한 에너지에게 한없이 존중받을 가치가 있다는 사실을 계속 되새기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이러한 노력이 당신의 자존감을 그리고 결과적으로 의도의 힘을 삶에 이용하는 능력을 놀라울 정도로 높일 것이다. 거듭 되새겨라. 나는 나의 육체와 같지 않다. 내가 쌓은 재산도, 성취한 것도, 명성도 아니다. 나는 창조된 그대로 온전하고 완전하다. 3단계. 타인과 모든 생명체를 존중하라. 자존감의 가장 큰 비결은 타인을 더 높이 평가하는 것일 듯 싶다. 이렇게 하는 가장 쉬운 방법은 그들 안에서 나타나는 신을 보는 것이다. 타인의 외향이나 실패, 성공, 사회적 지위, 부 또는 결핍을 보지 말고 그들을 창조한 근원에게 감사와 사랑을 보내라. 모든 사람이 신의 자녀이다. 모든 사람이 말이다. 신을 믿지 않는 것처럼 행동하는 사람들에게도 이 점을 보려고 노력하라. 사랑과 존경을 보냄으로써 에너지의 방향을 바꿔 근원에서 멀어지는 대신 근원으로 돌아가게 할 수 있다는 사실을 깨달아라. 간단히 말해 당신이 주어야 하는 존중을 보여줘라. 당신이 타인에게 평가와 낮은 에너지를 보내면 바로 그것들을 끌어당길 것이다. 타인을 평가한다면 당신은 그들을 규정하는 게 아니라 당신 자신을 평가받아야 하는 사람으로 규정하는 셈임을 명심하라. 당신을 향한 평가에도 이와 동일한 것이 적용된다. 4단계 스스로는 물론 당신이 만나는 모든 사람에게 이렇게 화건하라. 나는 소속되어 있습니다. 소속감은 에브레헴 메슬로가 자기 실현 피라미드에서 가장 높은 곳에 배치한 속성 중에 하나이다. 자신이 소속되지 않은 것 같거나 엉뚱한 곳에 있다는 느낌이 든다면 자존감이 부족하기 때문일 수 있다. 모든 사람이 소속되어 있음을 알고 당신 자신과 당신의 신성함을 존중하라. 이것이 문제가 되면 안 된다. 당신이 우주 속 이곳에 존재한다는 것이 여기에 소속되어 있다는 유일한 증거이다. 사람이 당신이 여기 소속될지 말지 결정하는 것이 아니다. 정부가 정하는 것도 아니다. 당신은 지적 체계의 한 부분을 이룬다. 창조의 지혜가 당신을 지금 여기서 이 귀중한 공간을 차지하고 형제와 부모로 구성된 가족과 함께 존재하도록 했다. 필요할 때마다 되뇌이고 화건하라. 나는 소속되어 있다. 그리고 다른 모든 사람 역시 소속되어 있다. 아무도 이곳에 우연히 존재하지 않는다. 감사합니다. 북클럽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